나의 고향은 서울이다. 이 거대한 도시에서 나고 자랐다. 하지만 가끔씩 서울이 낯설다. 매 순간 변화하는. 그래서 오래 머무니도 이방인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곳. 서울은 우리에게 무엇일까? 살아내기만도 바쁜 이 도시를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? 서울의 열정과 강렬함이 있죠. 그런데 그 깊은 속 안에 뭔가 고독, 외로움 그런 부분도 공존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.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 자체가 워낙 면접으로 된 도시고 다양한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모자이크하는 도시고. 서울은 에너지, 서울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도시예요. 이 에너지 넘치는 도시를 음식이라는 거울로 비춰보면 어떤 모습일까? 어느 미식가는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했다. 내가 나고 자란 도시. 그 많은 서울의 식탁들을 들여다보면 이 도시를 조금은 더 알게 되지 않을까? 나는 지금 서울의 맛을 찾아 나의 도시로 떠난다.